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 경영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사 하는 의미에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시다시피 계속 근로연수에다가 평균임금 31분을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DC형 아니면 DB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하든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중간정산을 했든 간에 DB형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평균임금 31분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경영성과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이 특히 지자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영성과평가급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 형태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될 성질의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산입이 될 성질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념상 경영성과평가급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관련 기관에 또는 그런 회사에서 이걸 빼고서 평균임금에 산입을 안 하고 대직금을 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혹여나 판매 인센티브로 생활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경영성과평가급을 운영하는 사용자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산정이 산입이 돼야 된다면 산입해서 퇴직금을 줘야 할 것이고 산입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가 되면 빨고서 주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기상여금이나 또 정용화된 성과급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돼야 될 성질의 것들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평가에 기반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왕왕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좀 확인해달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특히나 영업직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연동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3개월불로 산정하지 않고요. 12달 12개월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이냐 3개월치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같거나 많다면 유효한 것이지만 그보다 적다면 역시 이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무효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시고 사용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급자인 근로자분들께서 한 번쯤 꼭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연금은 주로 금융기관 은행에서 계산하니까 맞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영업직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회사에서 은행에 기초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자주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회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자료의 기초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DB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과 은행에서 산출하는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정산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연수와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산출한 근속연수 합산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도 꼭 확인하셔서 폐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게끔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주분도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